전기화물자동차 박재혁 대표이사 천일 전기화물자동차 박재혁 대표이사가 한국물류대상시장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북쪽교통부는 이달 1일 대한산공연소에서 제24일 물류앤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물류산업반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격려하고 물류분화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에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선 시상식을 비롯해 우수 녹색 물류실천기업 인증서 수요, 미래물류프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나와 행사에는 최정호 국토유통부 차관을 비롯해 박재혁 통합물류협회 회장, 그리고 500여 명의 물류분화 종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한국물류대상은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5명 등 총 58명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우수한 현대 로짓식스와 구료택배가 우수 녹색 물류실천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